안녕하세요 정원홍입니다. 먼저 이 좋은 기부문화에 저를 참여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명받은지는 좀 되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오늘이래야 실전할 수 있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좋은 기부문화에 저를 참여시켜주신 공수대 전설 진민규 교수님과 우리 용인시 농구협회 가경호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루게리병 환자 여러분 힘내시고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시고 빠른 케어를 바랍니다. 다음 제가 지명하고 싶은 분은 용인국제 김명한 간장, 부산연산국제 김영진 간장, 주례국제 윤문수 사범, 그리고 공수대 정의 국제심판 김민규 심판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 기부는 꼭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κ공원 아 아악 아 으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웃